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낭시가 매우 쌀쌀합니다 내일 23일날 한국사 시험이 있죠 금년도 마지막 시험입니다 1년에 총 5차례 시험이 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내일 시험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석기 시대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선사시대가 나오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 세 부분,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 그리고 고조선 시대까지 해서 뭉뚱그려서 약 3개의 문항이 나오죠 구석기 시대 한번 볼까요? 구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이때 당시에 구석기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때 당시에 구석기인들은 어떤 지금처럼 안정된 그런 주거가 없고 주로 동굴에서 거처를 했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집을 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석기 시대 때의 주거 상황은 동굴과 막집 이거 정확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어떤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찾아서 쭉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사냥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고 여름날에는 들과 산에 있는 어떤 과일, 열매 같은 것을 채집을 하죠 채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구 하나의 개인기가 아닌 공동으로 같이 뭉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정확히 또 정착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적지가 나오는데 유적지는 조금 뒤로 빼고요 뗀석기 쪽으로 먼저 볼게요 구석기 시대 때는 글자 그대로 석기 그러니까 석기니까 돌석자죠 그래서 돌을 갖다가 바로 그냥 깨서 뗀다 얘기죠 그래서 그 뗀석기를 가지고서 사냥도구로도 쓰고 또 조리기구로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뭐 주먹도끼, 그죠? 또 숨배 찌리개, 찌리개, 사냥도구 또 글개, 밀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또 음식 조이기구로도 사용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 때에 유적지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 석장이라든가 또 경기도 연천에서 나오는 어떤 발굴터 아시안 도끼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흥수아이라고 청원 두루봉 등굴에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화석된 시신 뼈를 갖다가 발견 그래서 그 발교라는 사람 이름이 흥수라는 김흥수라는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 이것도 구석기 시대를 공부하면서 좀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이 정도만 알면 키워드는 알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이제 구석기 시대보다는 뭐예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적이죠 벌써 시대가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또 신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8천년경에 시작이 됐다 그러니 그 시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70만 년에서 그냥 바로 8천년경 뭐 7천년경으로 쭉 축소가 된 거죠 자, 신석기 새로운 신자죠 자, 이제는 신석기 시대 때는 어떠한 석기가 나올까요? 자, 간석기라고 나오죠 간석기 이제는 기술력이 발달이 됐던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뗀석기에서 이제는 떼니까 이게 너무 울뚱불뚱하고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갈아요 그래서 이게 마자석기 그래가지고서 이 마자가 이게 한자로 보면 이게 갈 마자죠? 간다 간다 이렇게 해서 갈아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조금 더 용도가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이제 그 용도로 간석기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이때 당시에 토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을 하던 또 채집을 해서 이제 음식을 갖다가 먹던 해도 그걸 갖다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용기가 없었죠 자, 이때는 이제 신석기 시대를 넘어와서 이제는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나와서 여기에 뭐 사냥을 해서 봤던 동물의 어떤 고기라든가 또는 또 과일 열매 이걸 갖다가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그러면 신석기 이렇게 이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가락바퀴 또 뼈바늘 이런 게 나오죠 아, 그 이때는 이제 그물 같은 걸 또 만들고 또 옷, 그죠? 옷 자는 이런 기술도 발달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밭농사도 하고 그죠? 농경과 목축이 또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리고 이 밭에서 작물을 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옷과 그물 나왔네요 자, 신석기 시대 때 가락바퀴 뼈바늘을 사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는 거 자, 그리고 주거상태를 잠깐 볼까요? 자, 그물... 음... 움집이 나오네요, 그죠? 자, 구석기 시대 때는 동굴에서 살았고 또 집을 집은 막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제 신석기로 딱 넘어와서는 움집에서 살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는 원시 신앙이 발생이 돼요 원시 신앙이 발생이 돼서 이제는 뭐 샤머니즘, 토티미즘, 애니미즘 모든 사물에는 정령이 있다 무당을 통해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또 동물을 갖다가 우리 종족의 어떤 근본을 삼아서 숭배한다 이러한 신앙이 이제 신석기 시대 때 발생이 됐다는 거 아, 그러니까 원시 신앙, 신석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유족지는 기본적인 거죠 구석기 시대 때의 유족지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구석기 시대 때의 유족지와 또 신석기 시대 때의 유족지는 또 다 잘 구분해가지고서 또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뭐 신석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유족지는 뭐 제주, 고산이, 또 부산 동삼동, 또 서울 암사동에 또 이렇게 신석기 집터 있죠 뭐 이 정도를, 이 정도는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구석기 시대의 유족지하고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자, 신석기 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 뭐 신석기 혁명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청동기 시대는 더 이제 앞당겨오겠죠 그래서 기원전 2000년에서 한 1500년경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자, 이때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 때는 구석기와 신석기에 비해서 어떤 면이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아, 계급이 발생이 됐네요 자, 계급이 발생이 됐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때는 공동체 생활을 했죠 공동체 생활을 해서 다 함께 무리지으면서 살고 또 다 함께 서로 협동하면서 살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는 신석기 시대 때 반농사를 함으로써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또 토양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생산물이 많이 나오고 또 어느 지역은 생산물이 적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부족들이 한 곳에 정착하면서 다른 곳에 보니까는 아, 저쪽은 우리 땅보다 생산량이 매우 많이 나왔고 땅도 우리가 산 것보다 뭐예요? 더 비옥하더라 자기를 뺏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치고 박는 어떤 전투, 전쟁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갖다 복속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종속, 지배, 피지배 그러니까 계급이 발생합니다 아, 계급 발생, 청동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대표적인 어떤 유물이 뭐가 있을까요?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반달, 돌칼 등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비파형 동검은 칼, 칼인데 마치 악기 비파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고 또 거친 무늬 거울, 거울은 거울인데 거울이 이때부터 있었나요? 거친 거울이야? 잘 안 보여? 자,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 족장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그 청동 방울 같은 거 탁 깨서 우우우 하면서 그죠? 내가 이제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그래서 주로 지배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장신 도구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달, 돌칼, 박기날, 도끼 그 다음에 또 홈, 자기가 있죠 자, 이것들은 신석기 시대 때는 간석기로 해가지고서 이제 간석기, 빗살무이, 토기 같은 거 용어가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청동 시대 때는 반달돌칼, 칼은 칼인데 반달처럼 생겼어 또 뭐 박기날 도끼, 도끼인데 박기날 같이 생겼다 홈, 자기가 무슨 홈이 있네? 자, 이런 것들이 아, 신석기 시대 분들은 좀 더 다양하게 발전됐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신석기 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 그랬죠? 그럼 청동 시대는 어떤 토기가 있을까요? 자, 민무늬 토기가 있네요 또 미송이식 토기도 있고요 물론 신석기 시대 때의 토기가 꼭 빗살무늬 토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민무늬 토기, 아빔무늬 토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이고 또 청동 시대 때의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미송이식 토기 정도로 꼭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벼농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때에도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농경, 신석기 시대 때는 반농사예요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벼농사로 한층 더 발전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는 신석기 시대처럼 한 곳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급이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종족과 부족과 부족끼리 싸움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무슨 어떤 지역, 우타리도 치고 이런 식의 주거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구름, 언덕 이런 지대에 자리를 틀고 여기서 신석기 시대처럼 웅집도 만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브랜드 그러면 역시 고인돌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되겠죠 나는 우리나라가 고인돌이 이렇게 많은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고인돌이 전 세계의 약 4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0년경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전라도의 화순, 강화도 여기에 있는 고인들이 세계문화유적으로 선정이 돼 있는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서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봅니다 자, 청동방군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위에 비파형동군 거친무늬거울 그랬을 때 이게 나왔던 부분이죠 장신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도 시험문제에 제법 나오죠 지문으로, 그래서 여주후남이라든가 부여에 있는 송리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기 철기 시대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기호원전 5세기 경이네요 자, 이제는 70만년, 8천년, 2500년에서 1500년 쭉쭉쭉 계속 시가 타임머신이 막 이렇게 당겨오죠 자, 이제는 기호원전 5세기 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 5세기 경의 철기 문화가 전례가 됐다 그러네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뭐죠? 세형동검이 나오네요 자, 세형동검은 비파형 동검하고 이제 일찍 이렇게 좀 대칭으로 볼까요? 자, 이 세형동검은 글자 그대로 조금 더 거미, 뭐랄까? 자, 더 정교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한반도에서만 출토가 돼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잔무늬 거울도 나오고요 자, 초기 철기 시대 때는 글자 그대로 철기니까 철제죠 철제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 또 잔무늬 거울, 또 거푸집, 또 명도전, 또 다오리붓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철제로 만든 농기구는 글자 그대로 더 제품이 탄탄하고 그리고 농사 짓는데도 한층 더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거푸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자 그대로 무슨 본뜨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명도전은 돈이에요 돈, 돈전자죠 그래서 중국과 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증거의 어떤 유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오리붓도 붓, 붓이니까는 붓과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뭘 씁니까? 글씨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당시 글씨 쓰는 건 뭐예요? 한자겠죠 아, 그래서 철기 시대 때 중국과 분명히 왕래가 있었고 또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됐다는 점도 우리가 아울러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원에서 다오리붓이 발견된 거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조선이 나오네요 고조선도 시험 문제에 매번 단골 문제로 나오죠 이런 부분을 놓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고조선은 10월 3일 날 개천절 당군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공유를 잘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개천절 10월 3일 날 대체 공유를 해가지고 다 잘 찾아 먹었죠 자, 고조선은 청동계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최초의 국가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당군왕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군왕검이죠 환웅과 웅료 사이에서 나온 아들, 1200살까지 살았다 하지만 당군왕검은 식준화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강하게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고조선 때에는 재정일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 제사와 정치를 함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당군신화가 책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이 고조선에 관련된 이 당군신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최소한 두세 권 정도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당군신화에 대해서 최초로 나온 책은 삼국유사, 고려시대 때 승련, 이리언이 지은 그 삼국유사에 당군신화가 수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왕, 운기, 또 동국, 세종시대 때 세종실록질이지 이런 책에 당군신화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돼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기원전 3세기 정도에 고조선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료 조직에서 상, 대부, 장군, 부왕이라는 그런 명칭을 썼다는 것 그리고 고조선에서 빠질 수 없는 법, 8조, 법, 금 또는 금법 그래서 8개의 법률 조항이 있죠 물론 현재 전해지는 것은 3개의 항 정도만 전해지지만 그래서 고조선의 8조 법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양시킨다, 물건을 갖다가 훔친 자는 50배를 내야 된다 12배입니까? 50배가 많나요? 그리고 면제를 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사유 재산을 인정을 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러한 것 부대 설명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8조 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 나오죠 이것도 시험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유물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고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물이다 뭐가 있을까요? 비파용 동검, 미송이식 토기 이런 거 우리가 알면 아 이게 바로 고조선 관련 문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조선은 위만조선을 거쳐서 결국은 한무제에 의해서 B-108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사군을 설치한다는 점 이것도 아울러 부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조선이 끝나고 이제는 초기에 국가의 위치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당연히 한 문제 이상은 나오죠 보면 우리가 한반도를 이렇게 제가 지도를 그리게 되면 이쪽 만주벌판의 승악의 부여 그 다음에 또 고구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옥조, 동예, 그리고 이렇게 삼한 이렇게 위치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기 국가의 위치 부여, 고구려, 옥조, 동예, 삼한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 국가들에 대한 어떠한 문화를 한번 볼까요? 부여, 부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평야 지대에서 이렇게 나라가 건국이 됐죠 그래서 부여의 어떤 풍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를 알면 될까요? 제천행사는 부여의 영고라는 거 알아야 되고 또 고조선의 팔저법에 대응할 수 있는 일책시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여, 그렇죠? 부여 영고 말씀드렸고 일책시비법, 우재전법도 있고요 또 뭐 부인이 남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도 사형이 채웠대요 그런 법도 있다고 그러네요, 부여에는요 그리고 또 부여는 사출도라는 게 있었죠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우가 해가지고서 이런 동물 이름이지만 관리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 사출도라는 것도 중요한 용어죠 꼭 알아두세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부여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산간 이쪽으로 가면 백두산 옆에 보면 압록강도 있고 좀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춥고 산간지대가 많아가지고서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어떤 자연의 극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약탈, 약탈이 너무 심했나? 어쨌든 간에 그런 숭무, 무예를 높이 숭성하면서 나라를 운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의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옥제, 대리사이제죠 대리사이제, 처가 집에 가서 일정 기간 살고 아이가 어린이들 크면 데리고 오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갖다가 부인을 삼는 그런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제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전쟁들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니까 가족 중에 대표로 누가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거기서 살아들어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살지 못하고 죽음이 일어나면 농경생활, 농설 누가 짓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형수를 부인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제천행사, 고구려는 동맹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옥조는 위치가 어디? 강원도 위쪽이죠 조그만해 네 중에 고구려로부터 뭐예요? 흡사병 당하죠 아무래도 강원도 바다 쪽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가족장 뭐라 그럴까요?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공동으로 그런 가족 골장제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구려 시대 때에 있었던 서옥제에 좀 대비되는 민며느리제가 또 옥조에 있었죠 민며느리제는 일종의 매매혼이에요 여자가 어릴 때 좀 못 사는 집안이겠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집안의 딸을 갖다가 미리 장성하면은 며느리로 삼는 그래서 일종의 돈도 주고요 그래서 일종의 매매혼이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해 한번 갈까요? 동해는 뭐 또 이렇게 바닷가 그러니까 옥조나 동해는 다 읍군 또 삼노라는 이런 군장들이 다스렸다는 것도 이제 우리 수험생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더 이상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동해는 이제 책화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 침범하면은 배상을 물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족 우리 시족 말고 다른 시족과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산물 과하마 반어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한 뭐 변한 진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대에 있었죠 자 삼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제천 행사는 5월과 10월 그죠? 5월 수린날 뭐 10월 결제해가지고서 제천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철도 많이 저기 그 생산이 많이 되고 땅도 비옥해가지고서 뭐 일본이 수출도 하고 철이 또 화폐의 기능도 했다 역할도 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국가의 위치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요구하고 여기 있던 여기 해당되는 그 국가의 어떤 풍수 요것도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나오죠 자 고대 국가 발전에 제가 보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구분돼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그 이어진 그런 왕조 그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삼국 통일로 해서 멸망이 될 때까지 서기 668년에 멸망 될 때까지 권국은 BC 50 37년인가요? 요 때문에 거의 한 700년 가차이 이루어진 그런 왕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왕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한 한 스물일곱여덟 명의 왕이 배출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또 추리고 추려서 최소한 여기 나오는 태조왕 또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광기토대왕 장수왕 정도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위에 열거한 왕들은 그동안 한국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태조 같은 경우에는 고주몽을 얘기하는 왕은 아니에요 육대왕이죠 그동안 미진했던 고구려의 영토를 넓힌 그런 왕이고요 또 고국천왕 같은 경우는 진대법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행정제도를 개편도 하고 그리고 왕 계승을 형제에서 부자 상속을 했던 왕도 고국천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천왕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했죠 한사군 중에 낭랑대방 이런 것을 축출했던 그런 영토를 확장시켰던 그런 왕으로 보시면 되고 또 고국원왕 같은 경우는 원자가 들어가니까 원통하다 원안이 살인다 해서 그렇게 공부 외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쉽게 고국원왕은 백제의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이 침략했을 때 평양성에서 싸움하다 전사했던 왕이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소수림왕은 불교를 수행했던 그런 왕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었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많은 영토를 확장시켰고 그리고 또 신라의 도움도 도와줬고 또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했고 이러한 왕 그러니까 이 정도면 문제 푸실 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로서 남진정책을 했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수도를 갔다가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평양으로 천도를 해서 이때부터 남진정책을 펼치하면서 백제와 신라로 하여금 나제 동명을 맺게 한 그런 원인 제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은 남진정책을 계속 쭉 해서 백제의 계루왕을 죽이고 죽인다는 게 좀 표현이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중원 고구려비도 세우고 해서 그야말로 5세기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그랬던 왕이 바로 장수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다시 한번 열거지만 광개토대왕비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백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는 원래 고구려의 뿌리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고주몽의 아들 온조 비류가 나와서 현재 미추월 인천과 위례성 양쪽에서 결국 위례성 쪽으로 오게 된 거죠 이때부터 백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식제였어요 그러다가 나라 이름이 백제로 바뀌었다는 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백제는 고이왕 근초구왕 침류왕 계루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무왕 의자왕 이 정도의 왕들은 우리가 알고서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고이왕은 고이왕 고이왕은 백제의 기틀을 잡았다 백제의 발전의 기틀을 잡았던 고이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근초구왕은 바로 고구려의 광개티도왕이나 장수왕처럼 백제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대표적인 왕이죠 그래서 근초구왕은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오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초구왕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평양성 진격해서 고구려의 고궁원왕을 전사케 하고 그렇죠 또 요동반도도 진출했고 또 왜 일본에다가는 칠지도도 하사했고 또 자기가 왕이 있으면서 삼한에 마한 지역을 또 복수 다 시켜버렸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고웅으로 가여금 역사책을 짓도록 또 했고요 그래서 이 근초구왕에 대한 그런 팩트 이런 열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도 잘 정리를 마무리 해놓으세요 침류왕은 불교 공인한 왕이죠 384년인가요 괴로왕은 정말 괴롭게 죽은 왕이죠 장수왕으로부터 침략을 막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던 그런 왕 바둑을 좋아했다는 설도 있어요 동성왕은 동성 동성 동성동본 그럼 뭐예요 신라와 결혼 결혼 정책 나제 동맹을 하고 결혼 동맹이라고 그랬죠 그 그 해당되는 왕일 거예요 무령왕은 백제 무령왕릉 기억나시죠 중국 양나라와 교류하면서 그 양나라의 양식을 본따서 만든 묘죠 묘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22담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왕 성왕 같은 경우에는 참 비운의 왕이죠 성스러운 왕인데 성스럽게 죽었죠 그래서 어떤 원래 백제가 외세를 한다 그죠 고구류의 침략을 받으면서 처음에 한성 외래성에서 수도를 갖다가 한 번 옮기고 두 번 공주로 옮기고 부여로 옮기고 이랬죠 그래서 세 번째 사비 사비로 수도를 옮긴 성왕이고 국호도 남부여로 일시적으로 변경도 했고 나름대로 백제의 중무위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왕이 바로 성왕이에요 그래서 성왕에 관련된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사치계를 일본에 보내서 불교 도와줬고 수도를 남부여로 고쳤다 또 모든 행정제들을 집안을 다졌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관산성 전투죠 그래서 나제의 동명을 맺었던 신라의 진흥왕의 배신으로 그렇죠 이런데 가면 안 놔둬 그래서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관산성에서 전투를 했는데 여기서 패배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안타깝게 백제의 부흥을 부르짖다가 중간에 성왕의 죽음으로 백제의 부흥이 일시 중단됐다라는 점 무왕은 무왕은 익선미륵사지 석탑 익선미륵사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동료 신라의 공주와 사랑을 속삭했던 그런 왕이 무왕이고 의장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이렇게 백제의 계백 장군 결사대 이 정도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660년 백제의 멸망의 마지막 왕이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신라는 박혁거세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박혁거세 석탈에 박석김 이게 세 개의 성시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던 그런 왕국이고 여섯 개의 촌라 구속에서 시작된 거죠 거기서 박에서 나와서 박혁거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잘 정리를 할 부분은 신라시대 때 왕명이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박혁거서 거서관 그 다음에 차차웅 이사궁 그 다음에 마리깐 쪽으로 왔다가 지증왕 하면서 왕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중국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주에 가시면 큰 묘어들이 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마리깐 시대 때 묘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왕도 내물마리깐 놀지마리깐 소지마리깐 지증왕 법풍왕 진우왕 이렇게 나오죠 내물마리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놀지마리깐 백제는 뭐라 그럴까요 백제와 나제동맹을 체결했던 그런 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지마리깐 우역제도 만들고 그렇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래깐 소지마리깐 소지마리깐 정도 우역제도 실시하고 또 백제와 결혼동맹까지 했던 그런 왕일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거는요 제가 지금 교재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증왕은 이제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분이죠 최초로 나라를 갖다가 신라로 바꾸고 국호도 바꾸고 독도 그렇죠 신라장군 이사부 그래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독도와 을릉도의 역사가 바로 이때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증왕 매우 중요하죠 우경을 실시했던 그런 왕이고 경시서 했던 그런 왕이죠 지증왕에 대한 항목도 세세히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흥왕 법다진왕인가요 그래서 법흥왕 있고요 진흥왕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그대로 2차 돈 2차 돈의 순교로 해서 527년인가요 그래서 불교를 공인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불교가 국교로 공인됐는데 대개 보면 고구려 372년 백제 384년 신라 527년 그러니까 이 신라가 불교 공인이 제일 늦고 늦으면서도 거의 1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큰 문제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진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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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도 시험부지에 매우 잘 나오는 그런 왕이죠 신라의 화랑도를 조직적으로 개편했던 왕이 진흥왕이고 나제동맹에 의해서 쭉 유지하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을 전사케 했던 왕 그리고 고구려 쪽으로 진출 또 백제 쪽으로 진출 한강 이남 쪽으로 진출해서 소위 얘기해서 신라의 가장 전성기를 구가시켰던 왕이 바로 진흥왕이죠 그래서 가는 건 뭐다 비석을 세웠죠 그래서 북한산비 또 황초령비 마울령비 또 적성비 단양적성비 고구려 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순수비를 세우고 신라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진흥왕에 관련돼서도 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각 나라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가장 큰 나라가 발전하고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4세기 때는 백제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세기로 넘어오면서 고구려의 전성기가 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세기 넘어오면서 신라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7세기적으로 넘어오면서 삼국통일이 이뤄지는 거겠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가야가 있었어요 가야 자 가야는 그러면 이게 사국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국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중앙 집권적인 왕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율령이 반포가 되어있고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체제가 되어있는데 이 가야는 연맹들 소국들이 있고 어떤 중앙 집권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탁 막혔던 그런 연맹이죠 자 금강가야는 김해에 있고요 대가야는 고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무를 이렇게 해서 지문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가야 그러면 김수로왕 시조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아유타구인가요? 허황홍이라는 부인 정도 알면 되고요 금강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고 대가야는 후기 가야를 주도했으며 또 대가야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라고 김수로왕의 형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금강가야는 신라의 법풍왕 때 복속이 되고 또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고구려와 수나라 또 당나라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위치상으로 그렇죠 가장 중국과 밀접한 데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는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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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살았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고구려 자체가 압록강 졸본에서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그야말로 무예를 숭상하고 또 상당히 전투를 강했던 그런 국가가 또 고구려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개소대왕과 장수왕 시절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그야말로 사방 5천리 이상의 큰 영터를 차지했던 국가가 바로 고구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고구려가 상당히 눈에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국은 뭐라 그럴까요 3국시대 이후에 위진 남북조시대 5호 16국시대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나라가 막 여겨저겨 찢어지고 막 그런 분란의 시대가 있었죠 그러한 5호 16국과 위진 남북조시대를 갖다가 마감하면서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예요 이 수나라가 통일이 돼서 고구려를 복속을 하겠죠 대중화 중국이 그렇죠 수나라한테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우리가 다 통일을 했으니 고구려는 무릎 꿇고 또는 일로와서 인사하고 우리한테 말 잘 들으면 우리가 기호해 줄게 뭐 이랬나요 고구려는 그렇게 또 허락하락한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수나라는 고구려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고구려를 침략을 해오죠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전쟁을 할 때 선제공격을 우리가 먼저 했다는 거 참 그래요 우리가 먼저 했다는 게 신이 서서 먼저 한 게 아니라 미리 방어 차원에서 했겠죠 고구려 영양왕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먼저 쳐들어오네 그래 한번 손 좀 보자 해서 그 수많은 대군들이 수양제 수문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을지문덕 살수 대첩에 의해서 아작작 나면서 그리고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은 그 수양제는 결국은 죽음이 이르르고 수나라도 결국은 건국한 지 30년 정도 됐나요 멸망하죠 그러면서 당나라가 또 왕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당나라가 이제 바로 그 수나라에 이어서 또 중국을 재통일을 했고 그죠 또 당나라도 그 역시 또 고구려가 항시 그 앞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서 큰 실패를 아기 때문에 조금은 머뭇거렸겠죠 하지만 당나라도 뭡니까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당나라가 고구려를 또 침략을 해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또 우리가 꼭 중요하게 알 수 알아야 할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그게 이제 연계소문이죠 뭐 다른 말로 천시 천계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연계소문이 대망리지 가장 실권자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카리스마를 펑펑 터트리면서 당나라와 맞짱을 띕니다 자 이러면서 그 천리장성이 이때 또 축조가 되죠 어떤 외적의 외세의 침략을 대비해서 그 이때 그 총책임자가 연계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뭐 영화배우 뭐 조인성이 나왔나 누가 나왔나 안시성 전투 그죠 안시성 백암성 이런 전투가 유명한데 바로 이런 이 안시성 전투가 우리 한반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현재 중국 저기 그 영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시성 전투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전쟁에서 안시성 전투 꼭 잊지 마세요 그 처절하게 그 양만춘이가 화살을 팡 싸가지고서 당태종이 눈을 갖다가 맞췄다 뭐 이런 그래서 눈을 맞췄으면 우리가 보통 화살의 눈에 화살이 맞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픈 거를 떠나서 그거 사람 출신을 뭐 안겠어요 근데 뭐 당태종은 눈에 아! 빼고 말이지 저 누구냐 그래서 저 비단하고 돈 좀 갖다 주라 해서 뭐 상까지 줬다는데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뭐 그런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예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고구려는 이렇게 수나라와 당나라와 중국을 통일한 그런 강대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에서 이겨냈다 아 그걸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삼국 통일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중국의 개별적으로 외교적인 그 어떤 상황을 연출했죠 각각 그러니까 이 사대주의 우리 조선시대에 넘어가면 사대주의가 있는데 결국 사대라는 것은 큰 나라를 섬긴다는 건데 이 사대주의의 근본은 어떻게 보면 고대 삼국시대 때부터 잊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삼국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어 이 처음에는 이제 신라가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백제의 압력에서 그 저기 극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보다는 니들 왕이 진흥왕 때 우리 고구려 땅 조금 빼앗은 거 도로 반납해주면 도와주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김춘추가 자기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를 하고 체포하다가 탈출해가지고 선덕여왕이 안되겠다 싶어서 당나라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주면 옵션을 정하자 해서 당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수나라와 당나라 초반기에 연계 소문 같은 그런 용감 무쌍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참 침략에 실패했는데 신라가 도와주면 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나당 연합을 하게 되죠 나당 연합군이 결국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서기 668년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 이후에 뭐라 그럴까요 당나라의 태도가 조금 바뀌죠 그런 와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백제 부흥운동도 나오고 고구려 부흥운동도 일어나죠 결국은 다 실패했지만 그래서 삼국통일은 매수송 전투 지금의 경기도 양주당 위치에요 그리고 기벌포 금강 여기서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리면서 당나라를 갖다가 물리치죠 그러면서 삼국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백제부흥운동이 나오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오죠 660년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를 다시 또 살리내겠다 그런 운동이겠죠 이때가 660년 멸망 이후부터 3년간 부흥운동이 전개됐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신과 도침이라는 인물 이 두 사람은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고 또 일본에 가했던 왕자 부여풍을 불러서 왕으로 올리고 흑치상재라는 애국적인 장군이 있었죠 흑치상재 장군은 임전성에서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부흥운동을 했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본서도 지용군이 왔었죠 백강전투에서 또 박살나죠 그래서 백제부운동은 실패했다 그런 얘기고 또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고연무 고씨니까는 왕족이겠죠 건무장 승려 안승 귀족이죠 이런 인물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에 나오는 그런 키워드 인물이다 그 얘기예요 이 고구려 부흥운동 할 때는 신라에서 도움을 좀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당전쟁까지 가면서 이렇게 통일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따로 다 정리해가지고 연결시켜주면 큰 문제는 없겠죠 자 이렇게 신라는 삼국통일을 이뤄내죠 그 삼국통일의 아주 일등공신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김춘추 태정무요랑 그리고 또 김신장군 정도를 꼽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676년 그야말로 삼국통일이 이룩한 왕은 문무왕이죠 문무왕 그리고 이제 문무왕 이후에 그 아들 신문왕이 이제 통일신라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죠 자 신라신문왕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한국사 시험에서 개혁군주 이제 몇 명 나오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개혁군주의 일본타자죠 신라의 신문왕 또 고려의 광종 공민왕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정조 이 네 명의 왕들이 개혁군주로 우리가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죠 자 신문왕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옵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전제 왕권을 황립했다 김흥돌의 난을 진압했다 김흥돌은 개인적으로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그러면서 중앙관절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오소경은 작은 수도라는 얘기죠 이제 삼국통일을 했으니까는 기존의 신라의 경기는 경상북도 변방이 쳐져 있죠 이걸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구주 오소경을 만들었고 또 구소당 십정 이건 군대 조직이죠 자 그리고 관료전을 직업했다 그러니까 관료전을 직업했다는 이유는 그동안 실시했던 노급 또 시급을 폐지를 시켜버리고 노급 시급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공신들 또는 왕족들한테 땅 여러 가지 주는 거죠 시급 이런 거 노예도 주고 이런 거 폐지하고 대신 관료전을 직업하겠다 그리고 국학을 설치해서 6.25도 우리가 우리 일한다 신문학이 6.25 교육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 그리고 만파식적에 대한 고사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 신문학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해 한번 볼까요 발해는 조선 후기 정조시대의 인물이죠 유득궁의 발해고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발해를 신라와 대등하게 연결해서 만북국시대라고 처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발해는 도나면 길림성 도나면에서 대종의가 건국을 했습니다 고구려의 후예죠 그러면서 피지배 계급으로 마을가족들을 다스리고 지배계층은 고구려 고구려의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였죠 그러면서 무왕 문왕 선왕 까지 쭉 가게 됩니다 애왕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왕에 대한 업적 이런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왕과 문왕 선왕에 대한 그런 업적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민정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민정문서는 일본의 절이죠 동대사 도다이사라고 정창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발견된 서류인데 이것은 신라시대 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어떤 관련 문서이죠 서원경 지금 충주지방에 있던 한 지역의 어떤 세금 자료 그것을 뜻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문서 시험문제에 매우 잘 나옵니다 정의를 잘 해놓으세요 신라하대의 사회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하대는 갈수록 어린 왕들이 지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왕 진골 귀족들끼리 어떤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라하대 해공왕 이후부터 약 한 150년 동안에 20명에서 30명의 왕들이 서로 죽이고 살려고 했던 그런 혼란한 시기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녹읍이 부활됐다 그랬죠 경동왕 때 녹읍이 부활됐죠 녹읍을 폐지하는 왕은 신문왕이에요 설명드렸죠 그리고 원성왕 때 독서 3품가라는 것을 실시해서 소위 얘기해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관직을 높여주겠다라는 어떤 좋은 취지로 이것을 실시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이게 원성왕 때였고요 그 다음에 헌도강 때에는 김헌창의 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여왕이죠 진성여왕 때는 원정과 애노의 난 또 적고족의 난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신라하대예요 시험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라하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부정과 부패가 그게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제 호족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호족 세력들이 결국은 신문을 합쳐서 나중에 후백제 후고구려 또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선정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선정 불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불교를 공인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불교는 교종이 주를 이뤘죠 이 교종은 특히 신라 시대 때의 교종은 경전 공분을 하는 거죠 귀족들 이상의 직급인 사람들이 교종을 매우 했는데 상당히 경전을 읽고 해독하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선정은 참선 그야말로 불림문자 문자가 필요 없다 그야말로 몸과 마음으로 어떤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때 신라세 때 많은 백성들부터 홍을 받았고 호족 세력들의 지원도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선정이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 고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삼국시대의 돌무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돌무지무덤 소위 장군총이 있죠 보면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 쪽에다 보면 장군총이 있는데 이 장군총의 아직 묘명은 확정은 안 됐지만 심중으로 광개토대왕의 묘설이 매우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은 무덤인데 무덤을 들어가 보면 마치 굴 굴처럼 생겼다 해서 굴식 돌방 무덤이죠 그리고 신라시대 때에는 돌무지 덧늘무덤이 있죠 그러니까 널 관 위에다가 돌을 쌓고 거기에다 흙을 집어넣고 쌓고 해서 어떤 도굴범들이 전혀 도굴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유물이 출토됐죠 대표적인 것이 황남대총에서 나온 그렇죠 그런 유물들 천맛 총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은 글자 그대로 굴처럼 빵 뚫렸기 때문에 쫄묵거리 소위 얘기해서 유물들은 거의 도굴범들에서 가져가가지고 없고 대신에 벽에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그림 이런 거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공의 불교가 국가의 국교이지만 또 불교만 있었던 건 아니시죠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던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 그러면 중국 노자장자가 생각나시죠 노장사상을 신선 불로장생 그런 것이 노장사상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죠 여기 보게 되면 강소대묘 사신도 북현무 남주작 어떻게 될 남주작 좌총령 우백호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면 구경할 수 있어요 물론 모형이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 밖의 백제 산수무늬 벽돌 또 백제 금동 대항로 또 신라의 화랑도 이런 것들은 다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시험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스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원여대사가 나오고 의상이 나오죠 또 해초가 나오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종교에 관해서요 자 원여는 일심사상 또 무해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정토종을 가지고서 우리가 소위 예수를 믿으면 천당한다 이렇게 하듯이 나무아무 탑을만 열심히 이야기하면 천국한다 그런 그런 것이 아미타신앙 그것을 또 정토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여는 소위 조심유체일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려있다라고 부르짖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석적으로 했던 결국은 세석이죠 그래서 아들이 누구입니까 설총이죠 이두발명했던 그 사람이 바로 원여예요 그래서 원여대사 또 저서 대성기신론서라든가 신문화쟁론 이라는 책도 발견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불교를 대중화시켰고 독성종을 개창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원여라는 거 반드시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의상이 나옵니다 의상도 같은 시대의 인물이죠 관음신앙 또 화음종을 개창했고 그 다음에 저쪽 강원도 쪽에 보면 부석사 낙산사 유명한 절이죠 거기에 또 참관했던 사람이 바로 의상입니다 그리고 해초라는 인물이 나오죠 왕호천축국전 소위에서 석가보니의 고향을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왕호천축국전을 저수라는 사람이 해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의 대표적인 석탑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험 문제에 주로 사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은 요것은 그 사진과 그 어떤 석탑이 이제 한번 공부하신 수험생들 여러분께서는 그 일치를 좀 시켜야 되겠죠 자 요것은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사진과 함께 한번 또 설명하는 그런 문화 유산을 그런 시간을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석탑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럼 백제 무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죠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석탑 석탑이에요 하지만 이 석탑 돌로 만든 탑의 것은 당연하지만은 마치 그 모양이 나무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석탑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 분항사 모전 석탑이 있죠 경주 분항사 모전 석탑은 신라시대 때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현재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그러면 이제 후백제 후구구려에서 태조 왕건이 결국은 다시 한번 고려를 개창하게 되는 거죠 통일시키죠 자 태조 왕건의 정책 시험 문제 뭐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태조 왕건은 호족을 포섭했죠 태조가 고려를 창건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가장 1등 공신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호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족들한테 어떤 포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피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호족들한테 왕시라는 성시도 부여하고 또 그와 반면에 또 호족들을 견제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심간제도 또 기인제도가 있습니다 자 사심간제도는 경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을 갖다가 경주의 사심간을 세웠다는 점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또 기인제도는 어떤 지방의 호족들의 자재를 갖다가 수도로 볼모로 잡아가지고서 어떤 뭐 반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못하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의 호족 견제책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의 흑창 흑창 그러면 고구려 시대 때의 진대법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대법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뭐 또 경계와 계백 요소라는 걸 지었는데 뭐 이거 현재는 전해지진 않아요 또 훈여십조를 만들어서 후대의 왕들한테 나라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열 가지 그 그 덕목을 또 이렇게 전하죠 그리고 퇴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이제 실시해서 서경 지금이 평양이죠 평양을 갖다가 북진 정책의 발전 기지로 만들어서 북진 정책을 폈다 왜냐하면 그 발해가 멸명을 됐는데 그 발해가 이때 당시에 거란이 이제 그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 고려는 그래도 고구려를 개성한 그런 나라인데 언젠가는 이 땅을 찾아여야 된다는 그러한 강렬한 희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퇴조의 정책 정리를 하시고요 자 광종 광종은 4대 개혁군조 중에 한 명이죠 신문왕에 이어서 광종 광종은 앞전에 왕들 해종도 있었고 정종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앞전에 있었던 태조 왕건이 수많은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들 간의 암투가 많이 벌어졌겠죠 자연스럽게 그러한 어려운 와중에서 과감하게 호족들을 탐결에 쳐낸 그런 개혁정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의 개혁정치를 보시게 되면 노비안검법 그럼 과거제 후주 사람이 있죠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백간의 공복 즉 직책에 따라서 유니폼을 위기지서를 하고 또 황제협증도 썼고 또 독자적인 연호 그죠 뭐라고 됐나요 광덕 존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왕이 바로 광종이었다 시험에서 매우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성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최승로의 시무28절을 수용을 했다 자 최승로의 시무28절이 왜 중요하느냐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유교적인 정치를 갖다가 펼치게 했던 참모가 바로 최승로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당연히 고려시대의 국교지만은 불교에만 매달지 말고 우리가 행정적이라든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할 때는 어떤 유교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수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또 유교 교육을 또 정비를 하죠 그리고 통치체제제도 이때 당시에 많은 부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조직도 시험문제의 제조에 나옵니다 3사 대간 상서성 중추원 어사대 도병마사 심도감 상당히 중요한 용어들이죠 3사 대간 상서성 중추원 이 조직에 대한 기능을 다 공부들 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분명히 여기서 시험문제 하나 나옵니다 특히 도병마사와 식목독원 같은 경우는 고려의 독자적인 독특한 기구였다 도병마사는 국가의 최고 정책기관 또 식목독원 행정적인 거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추민원 또 대간 그러면 뭐예요 또 뭐 서경권 봉박 또 간쟁 이런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내일 시험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려는 이제 귀족사회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외세 침략을 봤죠 첫 번째가 거란족의 침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한번 보게 되기면 거란이 일단은 발해 지역을 정복으로 해서 이제 고려와 외교관계를 하려고 무진작 애를 썼지만은 그 퇴조왕건 시대부터 거란을 상당히 적대시했죠 그런 거란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서희죠 아주 외교의 대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서희가 외교 단판을 벌여서 강동 육조를 오히려 찾아왔고 그 다음에 거란의 3차 침립 때는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이 또 유명하죠 이러면서 또 천리장성 나성축조를 또 하게 되죠 자 이때 천리장성은 고고리 시대 때 영기소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리장성하고 또 다른 개념의 천리장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초조대장경을 또 발간하게 됩니다 즉 이 거란의 어떤 외세 침략을 갖다가 불규 부처님의 힘으로서 물리치해달라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바로 초조대장경이죠 결국은 몽골족의 침립으로 다 소실되었죠 자 거란족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걸 물리쳤나 했더니만은 한신은 났나 했지만은 또 거란족 이후에 또 누가 득세하죠 여진족이 또 득세하죠 자 여진족은 이 고구려 그죠 예로부터 고구려 때 복속하고 종을 바쳤던 그런 족이었는데 틈만 나면 이제 좀 많이 말썽을 피웠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진족들이 또 이렇게 기마병들이 있어가지고서 전투를 벌이면 상당히 또 전투력에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여진족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지만 번번이 대패를 하다 보니까 윤관이라는 문관이 별무반을 편성으로 해서 그죠 건의를 했죠 결국은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진압하죠 그러면서 동북구성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북구성은 1년 뒤에 다시 또 반환하죠 여진족의 간청으로 물론 보수적인 그런 정치세력들이 여진족의 요청을 받아 드려진 겁니다 자 이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나오죠 고려시대 때 가장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빈들수가 많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이자겸의 난은 인종 고려인종의 외할아버지 겸 또 장인어른 고려시대 때 왕족들은 이 촌수가 매우 복잡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1126년도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 10년 뒤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즉 금나라가 또 고려한테 조공을 요청할 때 금나라가 옛날에는 우리한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인데 어찌하여 거꾸로 우리한테 조공을 당장 없애야 된다라는 강경파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 소위 보수와 진보 오늘날에도 지금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소위 좌파라 그러나요 표현 내가 좀 너무 심하게 했나 어찌 됐든 묘청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그래서 한때 큰 사건을 이뤘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 우리 조선 후기 아니 우리 구한말 때 민족사학자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조선 1천 년대 대사건이었다 라고 이렇게 일갈했던 그 말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에요 꼭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이러면서 이제 무신정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과거제도가 있었는데 과거제도에서도 보면은 문과, 무과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과거시험에 무과가 없었죠 하다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윤관 또 강감찬 장군 그야말로 귀주대첩 무슨 뭐 또 이런 유명한 그런 대첩을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 대표적인 주인공들인 강감찬 윤관 이런 장군들은 무신 무관이 아니라 문관 출신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정의를 해드립니다 자 어찌됐던 문관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천대를 받았던 이런 무신들이 결국은 의종 때 그동안 불만이 박 그죠 분출되어가지고서 무신에 나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성공했죠 그래서 그동안 나를 좀 야받던 그런 문신들을 갖다가 다 그냥 피해 살력을 다 저지르죠 그러면서 정중부 이의민 등이 차례로 쭉 정권을 잡는 거죠 여기에 중방 도방이 나오죠 중방이라는 것은 고려 무신들의 최고 합자기관이고 또 도방은 사병 개인적인 사병 그런 집단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중부 이민으로 가다가 최씨 정권이 넘어가는 거죠 최충원 최후라면서 최씨 정권 60년이 이제 고려 무신 정권으로 이어집니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만들어서 본인이 교정 별감 자리를 하면서 최고의 실권자로 자리매김하죠 그러면서 아들 최후때 가서는 정방 서방 분리해서 그동안 너무 문신들을 많이 죽였다 대개 보면 우리 무신들은 싸움은 잘하지만 전투력은 강하지만 머리 브레인은 사실 좀 불쩍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신들을 등용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기구가 서방이죠 이때 당시에 망이 망소의 난 또 김삼이와 효심의 난 또 반적의 난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조의총의 난 김보당의 난도 있죠 그래서 무신 정권 때 이런 난도 있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늘 정의하면서 잘 해놓으세요 자 거란 또 여진족 금나라 뭐 이때는 뭡니까 이제 또 몽골까지 쳐들어오는 거네요 몽골 그러면 그 유명한 징기스칸이죠 전 세계를 동서양을 가로지러서 대제국을 일구었던 징기스칸의 몽골이 이제 또 고려를 또 침략해 오죠 자 1차 침입 1차 침입 때는 박서라는 규주성에서 물리쳤고 또 2차 침입 때는 김윤후라는 우리 승려죠 그래서 처인성 지금의 용인이죠 여기에 적장 살리타의 총사령관이죠 화살로 사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실권을 잡았던 최시정권이 이제 몽골이 원액이 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도를 강하도록 천도했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별초의 항쟁이 나옵니다 자 삼별초는 결국은 야별초 즉 밤에 치안을 담당했던 것이 이제 조금 전환돼서 그렇죠 좌별초 우별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몽골에서 포로를 잡혔던 사람들이 귀순했던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신의군 신의군이죠 그래서 세계로 나눠서 삼별초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고려 입장에서는 그렇죠 몽골이 워낙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끝까지 버텼다가는 나라가 뭐 그렇죠 아주 박살나 아주 아장나게 하고 육지에서는 백성들이 그야말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은 몽골과 화친을 하기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럴까 최시 무신정권은 협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협조를 하는 순간 이 무신정권들은 거의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별초항쟁 그래서 이제 배중선이 이제 필두를 해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또 옮기죠 또 여기서는 또 배중선이 총사령관으로 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고려연합군과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주도의 대몽항쟁을 진압했던 이때가 1273년도에요 제주도에 항파두리라는 산성 지금 그것도 유저 있죠 거기서 결국은 진압이 됐다 그것이 삼별초의 항쟁이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별초를 진압을 하고 이제 원나라는 이제 몽골에 완전히 화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나라의 내정 간섭이 되는 거죠 고려는 이때 당시에 원나라의 부마국 즉 사위나라로 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몽골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충렬왕 춘선왕 충목 여기서 동령부 탐나총관부 같은 경우는 충렬왕 때 돌려받았고 쌍성총관부 같은 경우에는 공민왕 때 무력으로 탈환하죠 그리고 이제 왕실의 호칭과 관제를 격화시켰다 왜냐하면 충성한다는 충렬왕으로 쓰니까 몽골 원나라 몽골은 원나라로 나라가 이름이 바뀌는 거죠 보니까 원나라 아버지 장인어른 나라에서 쓰는 그런 문화를 갖다가 다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폐하 이런 식으로 세자 태자를 세자라고 이렇게 격화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나라는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정동행성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였죠 결국은 일본의 정벌은 어떤 자연 그렇죠 여러가지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면서 그냥 내정간섭기관으로 돼있고 또 만호부를 설치했고 또 여기에 감독관인 다루가체를 또 파견했고 그 밖에 또 인적물적 수탈이 많았죠 그래서 여자 처녀들을 갖다가 공료로 데려가고 또 음방 메 같은 거 특산물 이런 것도 원나라에서 갖다 갖추고 그래서 인적물적 수탈이 매우 심했다 여기서 기황후라는 우리 공료로 간 인물이 중국의 흥려가 돼서 그렇죠 드라마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수년 전에 자 원나라의 내장관서를 한 번 살펴봤어요 자 이러다가 고려 말 때 공민양이 개혁정치를 단행하게 됐죠 그래서 반원 원나라의 반에서 자주정치를 펼치겠다 그러면서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을 숙청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승려인 신돈일지용원에서 전민변정도감 판사로 임명을 하면서 개혁정책을 갖다가 드라이브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고려시대 때 무신 기구였던 정방도 폐지하고 이러면서 개혁정치를 갖다가 확실히 하다가 노국공주 즉 부인이 죽은 이후에 갑자기 공민양이 멘탈이 붕괴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돈도 어떤 참소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공민양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개혁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고려는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겠죠 고려시대 불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라시대 때 특히 통일시대 때 의상 또 원효대사 그 다음에 해처 살펴봤죠 고려시대 때는 대각국사 의천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시대 때 문종의 넷째 아들일 거예요 숙종의 동생이고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개창했고 교관 겸수를 주창했죠 교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으로 흡수하려고 했던 그런 스님이 의천이에요 그 밖의 대장도검을 만들어서 화폐도 만들게 건의했던 사람이 의천 아주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진울 진울은 의천 이후의 인물이죠 이름은 같이 했지만 무신정권 이후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정의 쌍수 도노 점수 다시 얘기해서 선정의 입장에서 교종을 흡수하려는 노력했던 사람이고 수선사를 결사했다 이런 키워드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고려의 다양한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건축물은 주심포와 다포양식이 있죠 주심포양식 다포양식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하죠 우리 궁궐 사원같은데 보면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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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뭐라 그럴까요 건물을 뒤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보면 이런 기둥이 있어요 배올림기둥 이런 건물이 있으면 배올림기둥 봉정사위에 역삼각형으로 가지고서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그런 게 이것이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이건 주심포 건물이 되는 거고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다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전기시대는 주심포양식이 많이 유명했다 봉정사 건물 또 뭐가 있나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다포양식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심포양식과 다포양식의 대표적인 건물 안동사 봉정사 건물 또 부여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다포양식의 관련된 건물 나와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들이 1년에 한 2번씩 꼭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그럼 고려시대 때 권학진흥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과거제도가 후주산 쌍기위에서 과거제가 실시됐다고 그랬죠 과거시험을 보려고 하면 주로 귀족들이 많이 바뀌죠 그랬는데 소위 사악 12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관악의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관악계통에서 근무를 했던 일을 했던 최충이라는 인물이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나름대로 구제학당 이런 걸 십약도 이런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사악 소위 사살 학원이죠 이쪽 출신들이 과거시험에서 많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자감의 칠재를 설치도 하고 또 양용고를 설치해서 장악재들도 만들고 해서 뭔가 고려시대 때 관악이 위축되면 안 된다 사살 학원보다는 위로 가자 이런 취지에서 관악 진흥책을 펼쳤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고려예종 때인가 그럴 거예요 고려시대의 역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해동 고승전 이건 중순임들이 되는 얘기고 또 동명왕 그렇죠 또 삼국유사 제왕 은기 이런 또 사략 이재언니가 지은 사략 성약전 관점에서 만든 그런 책이죠 이런 고려시대의 역사서도 한번 두루두루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의 사회제도 제도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의창 의창 그러면 고구려의 진대법 태조 때 흑창 이것이 또 성경 때 의창으로 명식이 바뀐 거죠 동소대비언 같은 게 있었고 동소대비언은 글자가 들어 빈민 구제 병원 같은 거죠 구제도감 구급도감 도감자 들어가면 대개 보면 임시로 만든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빈민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만든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주의가 나오죠 여성의 주의는 고려의 시대 때 여성의 주의는 거의 남성과 대등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재산도 동등하게 부여받고 호족에 등장하는 것도 태어난 순으로 가고 또 결혼도 재가도 할 수 있고 또 제사도 돌아가면서 하는 그야말로 여성들의 주의는 거의 남성과 같았다 또 이것이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서 조선 후기 때 성의학적인 것이 많은 이데올로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의 기계가 갑자기 하하르게 되죠 고려시대가 조선시대 때보다 상당히 여성의 기계가 경고했구나 그걸 한번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전시가가 나오는 고려의 경제 부분이죠 전시가도 시험 문제의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전시가는 글자들 밭전자 뗄나무시자죠 그래서 관료들에게 어떤 먹을 수 있는 식량 하는 밭전 그리고 또 뗄감 떼는 시 전시가가 되는 건데요 이걸 부여하죠 근데 이 땅가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수조권 세금을 갖다가 일정 부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줬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시가는 처음에 경종 때 시작했죠 시정 전시과 그 다음에 목종 때 가서 조금 개정하죠 개정 전시과 그러면서 문종 때 경정 전시과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앞전에 태조 왕건 때는 역분전이라고 그렇죠 나라를 개국할 때 공을 세웠던 공시들한테 주었던 역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시과는 넘어오게 되는 거죠 또 이 전시과는 결국은 고려 말 때 또 고려 공양할 때 과전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시과 다시 한 번 또 세부적으로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는 고려시대 때 그렇죠 권원중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으로 나오죠 그렇죠 활구 은병으로 된 거예요 상당히 비싼 같이 그리고 이때 경시서 시장관리 감독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이거 다 고려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잘 조목조목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그리고 고려시대 향도가 나오죠 고려시대 향도도 시험문제 간간이 나오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매향활동을 해서 향나무를 갖다가 바닷가에다가 심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향도는 공동체 생활을 주도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뒷날 뭐 두레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것 팔만대장경이 나오네요 그렇죠 팔만대장경 거란이 쳐들었을 때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그 초조대장경이 거란 소실됐어요 그게 그러면서 그 초조대장경이 만든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년에서 50년이 걸렸다 그런 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간별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이 힘으로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차원으로 무신정권 때 이게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죠 장경판장과 함께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던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직지샘체요절이 나오네요 직지샘체요절은 청주 흥덕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인쇄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험문제에 나왔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 말 때 외적계 침범 또 홍건정계 침범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어수선했죠 그거 말고도 그동안 수 없는 외적들과 이런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지만요 그렇죠 이때 화통도감 도감 그러면 임시기관이라고 했지만 침우선이라는 대포를 만들죠 중국 원나라에 가서 1급 비밀 무기 만드는 걸 갖다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서 최임선이가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대포를 발명을 해서 멋지게 한번 활용한 것이 바로 그 진포대처 입니다 자 이러면서 고려 말 때 혼란했던 시계 외적도 쳐들어오고 홍건정도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적지 쳐들어오면 무장들이 활동을 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성계 최영 이런 무인들이 외적들을 다 물리치죠 그래서 홍건정도 물리치고 또 외국의 침입도 물리쳤던 그 대표적인 장군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자 이러면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신진사대부의 토지개혁론 나오죠 자 공양왕 때 과전법이라는 게 있었죠 물론 고려시대 때 이런 신진사대부는 온곤파 신진사대부와 급진 신진사대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온곤파 신진사대부는 이 뭐라 그럴까 개혁은 동의하는데 왕조까지 바꿔가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몽주 같은 대표적인 급진파 정도전 대표적인 사람이죠 권근 역성혁명 바꾸자 그런 거 과전법을 실시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조선시대 때 태조이성계를 발판으로 해서 태종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입명 쭉 나가죠 이때 태조이성계에 의해서 또 이렇게 권력을 갖다가 왕자의 난으로 피부름을 하면서 왕을 했던 사람이 바로 3대 태종이죠 3대 태종 때는 뭡니까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어요 모든 국가정치일은 의정부 삼정승한테 보고하지 말고 나한테 직보해라 이게 직계제고요 반면에 의정부 서사제는 그러지 말고 육조에서 논의한 것을 갖다가 의정부에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나한테 올려라 그러니까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노무했죠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던 왕은 태종 세조고요 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던 왕은 세정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의정부 서사제 쪽으로 흘러온 거죠 중앙정치제도 의정부 또 육조 승정원 의검부 한성부 춘추관 또 성균관 그 밖의 3사 사헌부 사관 홍문관 이쪽 기능 고려시대 중추원 대관 그죠 뭐 또 추밀 뭐 이런거하고 다 비교를 해서 잘 구분을 해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의 지방행정조직 또 잘 나오죠 행정구역 관찰사가 나오고 수령이 나오죠 관찰사는 임기가 361이고 또 수령은 임기가 5년이에요 그래서 수령이 지방에 임기를 가게 되면 수령이 해야 할 수령 7사가 있습니다 뭐 인구를 늘리고 치안을 잘 해야 되고 학교도 늘리고 농사도 잘 지게 하고 이런게 있어요 시험문제 제법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다 공부했겠지만 다시 한번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고려시대가 조금 차이점이 있죠 고려시대 때는 문과가 무과가 없었다 그랬죠 문과가 있었고 잡과가 있었고 고려시대는 승과가 있었고 불교를 갖다가 국교를 하다보니까 승과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승과가 없었죠 왜 조선시대는 숙료억불 정책을 썼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그런 제도가 조선시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과는 없고 오히려 승여를 갖다가 줄이는 그런 정책을 폈죠 관리등용제도는 천거가 있었고 음서제도가 있었고 취재제가 있었죠 천거는 글자 그대로 천거 추천 그러니까 명정 때 조광조라는 인물이 현량과를 신설해가지고 시험에 의하지 않고 추천해가지고 정책을 했던 그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서는 원래 고려시대 때의 대표적인 귀족제도의 한의 제도였죠 5품 이상의 관료들이 자기 자손들한테 관료로 나가는 그러한 혜택을 줬던 그것이 음서였어요 고려시대 문종 때 그게 달았었는데 그래서 고려 문종 때가 고려 귀족시대의 최절정기였다라고 하죠 이러한 음서가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5품에서 2품으로 격이 올라가죠 그만큼 음서의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과거 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백으로 들어온 건 별로 인정을 안 받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를 한번 볼까요 조선 초기 때 조선이 건국하고 명나라와 또 여진족 일본이 있었죠 그래서 명나라한테는 당연히 사대주의 그죠 저라고 뭐 이렇게 사신도 보내고 해서 이제 그 대외로 주고 말로 받고 오는 그런 대외관계를 했고 또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좀 말썽을 피지만은 또 말 잘 들으면은 먹을 것도 주고 또 귀화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고 또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로 문화도 전수해주고 이런 대등한 관계였죠 그거를 이제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림의 성장과 사항이 나오네요 자 이것도 뭐 시험 문제에는 단골로 다 오지만은 그렇게 자주 좀 우리나라에 좀 뭐랄까 좀 단점 좀 보기 좀 껄끄러운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림 또 붕당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안 좋으니까요 그 안 좋은 거 당파 싸움이 지금까지도 유전자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물려나온 그런 죄가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림의 전기 진출을 보도록 하죠 사림은 글자가 들어 사림 선비사자인가요 그래서 이제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위 그 성종 때 그렇죠 성종 때 사림이 이제 정계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동안 훈구파가 조선의 정치를 갖다가 좌지우지 했는데 사림이 오면서 서로 이제 견제가 되는 거죠 즉 기존의 관료들한테 그냥 너무 휘두렸던 성종이 하나의 견제책으로 사림을 캐스팅한 거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또 을사사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화라는 것은 사림이 화를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 김효 을사 다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무오사와 갑자사와는 연산군 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김효사는 중종 때 조광조가 이제 인물이 되는 거고 을사사는 명종 때 그렇죠 어떤 외척 대윤 소윤 이렇게 해서 서로 밀어내는 그런 사화죠 반드시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선조 때 붕당이 출현하는 거죠 소위기에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붕당이 출현하게 된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마지막 을사사역 명종 때 외척들 그래서 이런 외척세력들이 다 붕괴가 되고 이런 외척세력들 이런 위에서 폐단을 갖다가 벌을 척결을 해야 되는데 척결을 갖다가 적극적이냐 아니면 유학이 하느냐 이 두 개의 논제를 갖고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조 때 동인 서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어떤 붕당 여러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인이 좀 우세하게 전국을 이끌어가다가 정여립 모반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다시 정권 힘이 서인 쪽으로 추가가죠 추가가면서 다시 또 소위 관동별곡 이런 유명한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또 다시 또 바뀌어요 이러면서 이제 또 북인으로 또 이렇게 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또 갈라지는 그런 그래서 사색당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쭉 가죠 쭉 가 쭉 가다가 이제 광해군 때 이제 북인이 정권을 잡고 또 인조 반정에 의해서 또 바뀌죠 그러면서 북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서인과 남인만 남게 되죠 이러면서 또 현정 때는 또 예송 그죠 서인과 남인들이 또 예법에 대해서 또 서로 치고 박가는 그런 나오죠 그래서 기예송 갑인예송 즉 상복을 몇 년간 얼마나 입느냐 그런 것 갖고서 논박한 거죠 아니 그 왕비 왕이 돌아가시고 왕비가 저기 죽었는데 그 상내복을 얼마나 얼마나 난 참 그래요 뭐 이런 것 갖고서 정권이 왔다 갔다 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참 너무 국력을 소비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동인 서인 남이 쭉 하다 보니까 실종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환국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 건데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경신태출척 또 기사환국 장이빈 등용이죠 또 갑술 또 인연왕후의 보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 뒤바뀌는 그런 상황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 없겠죠 자 임진왜란이 나오느냐 임진왜란은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원인 경과 그죠 어떤 일본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은 뭡니까 사고 저지른 거죠 처음에 뭐 저 부산 그죠 부산을 쳐들어와서 부산 동래성 그죠 못해가지고 파죽지세로 결국은 선조가 의지로 피신가죠 백성들을 내팽기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뭐 명나라가 지워놓고 또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장군이 나타나서 또 곽재호 같은 의병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밀렸던 이런 전선을 갖다가 만회하고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군의 활력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명나라가 자기네들도 계속 피를 갖다가 흘리면서 조선을 갖다가 보호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뭐라 그럴까요 휴전을 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면서 소황상태에 있다가 다시 일어났던 것이 정류재란이죠 정류재란에서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량태척 영화도 봤죠 지금 이 영화의 관객수는 깨지지 않는 그런 관객수라고 그러네요 영화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세를 하게 되는 이것이 임진왜란 여기에 행주산성 전투라든가 또 진주대척 이런 것도 아마 공부하신 학생분들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진왜란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선재로부터 아주 우회곡절 끝에 광해군이 다시 왕이 되죠 자 광해군은 첫 번째가 뭡니까 명나라 진은 명나라 그죠 또 뜨는 청나라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명나라는 멸망하고 청나라에 복속이 되지만은 그런 와중에 그죠 그런 와중에 중립외교를 그 실행했던 왕이 바로 광해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얼마 안 돼가지고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음 이후 도쿠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았는데 막부 시대에 왔는데 거기서 조선가의 어떤 외교를 막 간청했죠 그래서 기유약조를 맺습니다 참 우리나라 인정 많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7년간 쑥대밭으로 만든 불구 대천제 일본을 그죠 전쟁이 끝난 지 의만이 됐다고 기유약조를 맺네요 물론 이 이후에 통일사도 보내고 하면서 이후로 한 2,300년간은 일본과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하면서 서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죠 결국은 그것이 인조 반정으로 가게 돼서 결국은 인조가 왕이 됐죠 자 이렇게 정권을 잡은 인조는 소위 친명배금 명나라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줬던 그런 아버지 나라다 어떻게 그런 나라 우리 아버지 그런 나라를 제조지운 어떤 도리를 저버리고 저 오랑캐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해서 아주 강량하게 나왔죠 그래서 뭐 그냥 하지만은 현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런 서인들의 어떤 강경 노선이 결국은 병자 호란이라는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역시 남한산성 계속 영화 얘기가 나오네요 어떤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영어를 만들다 보니까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조금 따분할 때는 영어를 한편 몸으로써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왜? 영화는 종합예술이고 또 그걸 아주 그 실감나게 또 이렇게 표현도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화 얘기를 계속 강의 중에 인용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후금이라는 나라는 이미 지금 상황이 명나라를 접수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척합파 주합파 해가지고서 최명길 김상원 이 사람들이 서로 화칠해야 된다 아니다 물리셔야 된다 화칠은 할 수 없는 화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힘도 없으면서 되돌리면 되겠습니까? 당당거철? 갑자기 고사성과 생각나네요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에서 딱 폼재고 말이지 덤벼! 덤벼 뭐합니까? 바로 죽죠 똑같은 꼴이에요 결국은 이 앞전에 정묘 호란이 터졌을 때 아 후금이 이렇게 강하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은 힘이 약하니 타협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은 이런 병자 호란 같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를 안 했을 텐데 또 불구하고 그러면 명문이 뭔지요 그죠? 이 조선사대부에 두고두고 이거는 후세로부터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결국은 군력적으로 청태종한테 무릎을 꿇고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갖다가 조어리는 삼고 삼두구 구구 그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그냥 터져가려고 거기서 피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우리나라 왕이 그런 삼전도 비해서요 아주 그 참 너무 괴롭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는 군력적이 돼가지고 임진왜란 터진 때가 언제인데 그죠? 그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가 유린당한 지 얼마인데 그거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병자 호란 같은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을 잘 왕을 잘 만나야 돼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항복을 하고 자기의 자식들 그죠? 뭐 소현세자 봉림대군을 갔다가 골모로 보내고 또 우리 죄 없는 백성들이 포로로 한 50만명이 끌려가고 여자들은 거기에 노비를 살고 몸을 빼앗기고 또 오면은 또 환양녀라 그래가지고서 또 정죄를 뺏겼다 해가지고서 또 내팽기치는 이런 볼상 사나운 이런 병자 호란의 결과물 그죠? 다시 한번 또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자 북불운동의 전개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고 우리가 힘을 길러서 청나라를 한번 치겠다 북불하겠다 그리고 운동을 갖다가 송시열과 이렇게 이기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뺏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청나라를 어떻게 이때 당시에 북불운동 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또 시험 문제에 좀 나오더라고요 지문도 자 과전법 실시 이미 말씀드렸죠 고려시대 때의 어떤 전시과를 이어서 고려공양 때 실시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신에 이거는 아셔야 돼요 고려시대 때의 전시과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관료들한테 수조권을 지급한 거고 과전법은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수조권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경기도에 한해서만 과전법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계속 관료는 늘어나고 그렇죠? 또 그리고 또 면적은 또 줄어들고 그것이 바뀌어요 직전법 그전까지는 현직과 전직까지 다 이렇게 수조권을 줬지만 직전법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세조때인가요? 그러다가 또 성종 때 와서는 관수관급제 이거를 수조권을 줬더니만 너무 헤쳐먹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한테 갑질해가지고서 하지마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죽겠다 이것이 이제 관수관급제고 그러다가 결국은 명종 때 이 직전법이 이제 폐지가 되고 녹봉으로 전환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향서고 경계서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역 유지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경계서죠 서울경자에서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하는 그 정도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성균관 사부학당 향교 서원 서당이 있죠 그래서 성균관은 최고 국립 교육기관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립으로 사부학당 향교 서원 안동서원 정도 하면 되겠나요 자 세종대항 세종대항은 워낙에 유명해서 세종대항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거 틀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종대항에 관련된 문제를 만약에 틀린다면 한국사 시험을 볼 자격이 없는 분들이 그냥 보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칠정산 앙부일구 해시계죠 또 자격루 그죠 그 물식인가요 추국이 강수장 측정하는 거 인지 다른 말로 규형이라고도 하는데 또 향약직선방 농사직설 그야말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과학 전반적으로 모든 법원에서 업적을 했던 왕이 바로 세종대항입니다 정말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군이죠 그러기에 광화문에서 이순희 장군 뒤에 딱 그죠 버티고 계시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갑니다 자 영조의 정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한국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을 정리해서 지금 설명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진도 나갑니다 자 영조 정치 탕평정치 또 신문고 균역법 또 서원 정리를 했죠 이 서원 정리는 대원군 때 이제 47개소만 빼고는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삼심제 제도 했고요 억울하게 그냥 뭐 저 하면 안 되니까 삼심제 가자 또 노위 종모법도 실시했고 또 속대전 속대전이 법전이에요 그래서 성정대 경국 대전을 시작해서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횟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동국문원비고 청계천을 정비했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용지의 성자이기도 하고요 시험은 매우 잘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4대 개혁군주 중의 한 명이죠 자 규장각 설치하고요 초계문신제 새로 등용한 관리들 재교육시키는 거죠 또 장영용 자기 친위부대 만들고 화성건설 했죠 여기에 정영용이가 거중기 만들어서 공기를 대개 압축 압당겼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서얼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차배에서 태어난 아들 또 노비에서 나오는 자식들이 그동안 관직 나오는데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때 정조 때 서얼 노비를 차배를 완화시켜서 등용을 시켰죠 그래서 서얼의 유득궁 이덕무 서이수 이런 사람들이 이 똑똑한 브레인들이 다 서울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최재공이라는 아주 영의정을 잘 등용시켜서 신의통공을 실시했죠 그러니까 신의통공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상업적인 장사를 갖다가 독점을 폐지하고 일정 부분 자유스럽게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신의통공입니다 그리고 법전으로 대정통편을 정조 때 만들었다 이렇게 발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로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인이 나오죠 대동법 관련되고요 송상 송상 그러면 장사꾼이죠 송상 만상 뭐 그렇죠 이런 거 좀 내상 아셔야 되고요 자 이때 조선 후기 때 화폐가 이제 비로소 유통이 되죠 상평통편 같은 것이 이때부터 경제가 돌아갑니다 조선 후기 때 모내기법 이양법이 발달돼서 상당히 광작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상업적인 농업 분홍층이 발생되면서 분홍층이 있는 반면 빈농층도 발생이 됐다 이때 이제 자본주의 소위 선대제공업 수공업이 발달됐고 독립수공업 또 민영광산 숙종 때이죠 광산이 이제 발달이 돼요 이때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가 이때 출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제 성리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은 중국에서 온 중국 송나라 때 주의가 만든 그런 철학사상이죠 그러한 철학사상인 조선의 500년을 지배했던 거죠 자 윤희 박세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성리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결국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한 인물들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또 서인들이 분화가 됩니다 노론소론으로 그래서 노론소론으로 분화가 되면서 노론에서 또 호락 논쟁이 또 이제 발생이 되죠 네 죄송합니다 논쟁이에요 논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리학의 대체 학문으로서 떠오르는 것이 양명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학이 있었다는 점을 갖다가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농업중심의 개혁론이 나오죠 그래서 농업중심의 개혁론 경세치용학파라 그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실학이에요 실학 유형원 이익 정혁용이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공업중심으로 개혁하자 북학파라 그러죠 유형우사학파 유수원 홍대용 박재원 박재가 이런 인물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혁을 부르셨는지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정조가 죽은 이후에 정조 사후에 정조 다음에 누구죠 순조가요 나이 어린 순조가 정조가 일찍 4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물려받아보니까 수염청정이 되어버려요 이때부터 인척 그렇죠 세도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60년간 이러면서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이때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은 세도정치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환곡 전정 군정 이것이 문란이 됐죠 그래서 이때 대표적으로 일어난 것이 1811년 홍경래의 난 그리고 1862년 임술봉괴의 난 이 발생이 됩니다 이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조선 후기의 문학과 예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 후기 때는 한글 소설 당연히 세종대왕이 집현전하면서 한글 1446년에 반포를 해서 그동안 쭉 완 그것이 조선 후기의 때는 뭡니까 소설로 나오고 사설 시전도 나오고 이때 당시에 판소리와 탈침도 나오고 그 다음 그림에 대해서는 진경산수화가 나오고 조선 후기 때 화가 김홍도 신윤복 같은 그런 유명한 화가들이 나오는 거죠 도안 소속으로서요 또 신윤복 같은 경우는 애정 이런 표현을 많이 했던 그런 화가죠 이때 민화도 나오고 서해 공예 부분에서 조선 후기 때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양하게 출연했다 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는 뭡니까 그동안 문학과 문화와 예술을 갖다가 향유했던 전유물이었던 그런 귀족들만이 아니라 이젠 서민까지는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시대로 온 거죠 자 이제 흥선대원권의 정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변사 흥선대원권은 고종의 아버지로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일대를 살아내면서 한국사에서 빠지지 않는 근대기에 그렇죠? 그런 인물이죠 자 흥선대원권 비변사 폐지했고요 왕권의 어떤 강화 그 다음에 왕씨를 존엄하게 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권했다 경복궁을 중권하면서 원납전을 받아들여서 백성들한테 원성을 쌌다 그러지만 삼정의 문화를 과감히 개혁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 소위 당파싸움의 근원이었던 서원을 과감히 철폐했다 그래서 한 600개 정도의 선을 철폐시켜버리고 그야말로 문화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해서 남겼다 그러죠 47개 정도요 그리고 또 뭐랄까 지금까지 세금 낼 때 그렇죠? 군포 모든 백성들은 군대에 가기 전에 군포제를 갖다가 냈는데 이제 양반들 니들도 세금 내 호포제죠 그래서 양반들로부터 많은 또 불만을 자아냈겠죠 그리고 환곡이 삼정의 문란이 하도 문란하니까 환곡 없애 그리고 사창제를 만들어버려 민간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 이후 마지막 법전이죠 경국대전 또 속대전 대전 통편 마지막 대전 회통을 편찬해서 그동안에 조선시대 때 모든 법전을 갖다가 질대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선 대원군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팩트를 갖다가 순서대로 이때는 연도가 좀 중요해요 사건별로 그래서 병인양요 오페레터 도굴 사건 오페레터 도굴 사건은 이제 흥선 대원군의 아버님 묘를 갖다가 도굴하다가 실패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미양요가 터지죠 신미양요는 병인양요 즉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가 박해안을 갖다가 응징보부 이게 그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병인양요가 이제 그 얘기고 병인 박해에 의해서 그리고 신미양요는 그 앞전에 병인양요가 터졌던 그 시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시험언어 사건을 일으켰던 미국이 그때 우리한테 이렇게 못된 짓 했지 지들이 못된 짓 했으면서요 그래서 난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신미양요죠 그래서 요건 순번들에서 시험 문제에 꼭 근대자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순서별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이제 강화도 조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이죠 해양 측량권 영사재판권 치해법권 이런 것들이 불평등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부산 또 원산 인천을 개항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개화장책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화장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중국의 제도를 모방을 해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별기군이라는 신 군대를 또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서 1차 2차 수신사를 보내고 또 조사 시찰단을 또 보내게 됩니다 조사 시찰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사 유람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죠 신사 유람단 또 조사 시찰단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해서 또 기기창 무기 제조 관련 것을 또 겨락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 또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보빙사를 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 보겠습니다 이모군란은 1882년 즉 99대의 군인들에게 월급이 1년치가 밀렸는데 1년치가 밀린 상태에서 준 월급이 모래가 섞인 그런 쌀을 줘서 분노를 자아내게 해서 터진 그런 사건이죠 자 이 이모군란이 발생이 되니까는 청나라가 와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모군란이 발생되면서 민비는 도망을 가게 되고 또 흥선 대응원이 재직권을 하는가 했더니만은 청나라가 진입을 진압을 해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조선 청나라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이 되면서 오히려 청나라의 조선 내장가습이 심화됐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일본과는 재물포조역을 맺어서 일본의 어떤 건물 손상부분을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절단으로 박용효를 일본에 사과를 하도록 내버리면서 보내죠 사절단으로 그러면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이때 사용이 됐다는 점 부대 설명드립니다 2년 후에 갑신정변이 터지게 됩니다 갑신정변은 급진개혁파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박용영 이런 주축 인물들이 일으킨 거죠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을 계기로 해서 이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사건이 터지면서 개혁정강을 부르짖고 그렇겠죠 하지만 일본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것이 불변하면서 결국 갑신정변도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3일 천하로 끝나게 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옥균은 암살당해서 시신이 우리나라로 와서 다시 또 부관참시대 부관참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하여튼 사진이 나오죠 대역 죄인 그래가지고요 김옥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한 번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중국은 조선의 출병을 군대를 파이밍할 때는 상호 연락을 하자라는 텐진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결국 이 텐진조약 체결은 이후에 벌어질 동학 농민 혁명 그때 청릴전쟁으로 비화가 되죠 그것의 원인이 또 되었던 것이죠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 정세가 또 시험문제에 강간이 나옵니다 이때 거문도 사건 즉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거문도 사건을 점령했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 조선 중립화론을 또 부르짖었죠 물론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나오네요 동학농민운동은 고부 군수죠 조우병갑의 횡포로 참다 못한 고부 농민들이 봉기가 되는거죠 1차가 있고 2차 봉기가 있습니다 1차는 고부 농민들이 백산에 모여서 전투를 벌인거죠 이때 황토현 황련천 전투를 물리치고 관군을 물리치고 또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선정부에서는 청나라한테 뭐라 그럴까요 또 지원을 받죠 그러면 안되는데도 불구고요 그래서 청나라 또 일본이 뭐라 그럴까 조선의 또 군대가 출병하게 되는 그런 또 사태를 야기시켰죠 그런 와중에 전봉준의 동학농민 세력들은 전주화역을 맺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청나라와 일본군을 물러가라는 그런 취지겠죠 그러면서 집강소를 설치해서 폐정계획안을 실시하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일본군이 천일전쟁을 발발해가지고서 천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학 운동이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본군이 강제로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일본군 물러가라 하지만 신식 무기로 부장된 일본군하고 대적이 안 되는 거죠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우금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대패를 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이 상을하게 됩니다 창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함으로써 일본이 내정가습이 심화됐죠 그래서 갑오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갑오개혁은 제1차와 2차가 있었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차개혁 때 군국기무처 설치하고 노비제도 펼치하고 6조를 8아문으로 고쳤다는 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2차 갑오개혁 때는 홍범 14조 이게 근대적인 헌법을 발표한 거죠 고정에 의해서 홍범 14조 내용 반포하고 또 이때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됐고 내각을 개편했다는 점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1895년도에 을미사변이 터지죠 즉 친 러시아적인 정책 기조로 나갔던 민비를 시해한 사건이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에 의해서 이해에 을미개혁 이때 건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하고 태양역을 실시했고 그러니까 음력에서 양력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단발령을 실시했다가 백성들부터 많은 반발을 초래했던 사건이 바로 을미개혁이죠 그러면서 을미사변이 터진 이후에 고정은 자기의 신변에 위험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것이 아간파천입니다 그러한 아간파천이 있는 그런 와중에 독립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미국에 가있던 서재필 제이슨 룰인가요? 이렇게 불러다가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독립협회 활동 상황 민중개몽 활동 만민공동회죠 또 자제국권운동 러시아의 어떤 이권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그런 운동 또 관민공동회를 열고 또 헌의 육조를 진상하는가 하면 또 중촌을 관제 선포를 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의원 내각제로 의원식으로 가는 것까지도 갔었지만 결국은 보수층과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의 방해공작으로 고종이 보부산 같은 동호시켜서 해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됩니다 광무개혁이죠 이른바 원수부를 설치해서 군대 통수권을 갖다가 차지하고 그런 와중에 양전사업도 하면서 지개발법 지금의 같은 등기부등부 같은 거죠 토지소유권 그러면 상공학교도 설립을 하게 이르랍니다 이것이 대한제국의 수립이고요 이르면서 1899년도 대한국제반포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의병운동의 전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의병운동은 크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때 일어났던 민비시아 사건이 야기가 된 거고 을사의병은 1905년 소위 을사 늑약이죠 을사 보조학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의병이 일어난 거고 정미의병은 1907년 정미 년이죠 이때 어떤 군대가 해산되면서 일어났던 의병입니다 자 을사 늑약 1905년 러일전쟁에서 또 일본이 안타깝게 이겨버렸어요 졌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을사 늑약이 1905년도 11월달에 체결이 되죠 이것이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러일전쟁 모든지 창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은 일본이 먼저 선제공격을 한 다음에 선전포고를 했던 비겁한 전쟁이었죠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한다는 소련의 러시아의 발대감대를 무너뜨렸던 거죠 설마니 러시아가 질까 했던 그래서 졌죠 러일전쟁에서 일단 전쟁의 흐름이 일본 쪽으로 유리하게 되니까 조선과 한일의정서를 맺게 되죠 한일의정서 내용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거의 승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1차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됩니다 소위 고문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미국의 스티븐슨 또 일본의 메가타라는 사람을 또 초빙을 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와서 고문정치를 실현하면서 화폐개혁도 일본 돈도 쓰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 신협약을 또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일 신협약이 바로 을사 니약이에요 이때 황성신문에서는 장지연이 시일야망성 대국을 부르짖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일 신협약이 나왔네요 정미칠지회약 1907년 이때 정미의병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기후각선은 소위 경찰 어떤 뭐랄까 경찰권 사법권을 다 포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1910년 8월 달에 경수국지 소위 한일 합방 합평 병합 병탄 이라는 국가가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이 벌어진 거죠 자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도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 이제는 조선총독부를 일단 총독부 그렇죠 그러면서 또 중촌을 만들어서 소위 친일 친일 세력들을 갖다가 예우를 해주고 그렇죠 유명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910년대부터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시기별로 1910년대는 무단통치 그 다음에 1920년대는 문화통치 소위 기만통치라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 민족말살정치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일제의 경제수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조선을 수탈 병합을 한 다음에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어떤 세금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만들어서 거의 반강대적으로 백성들의 땅을 갈치하죠 이런 갈치된 땅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한테 싼값을 부활하는 그런 정책을 뱉고요 그러면서 자국 일본의 식량이 부족한 것을 빌므로 해서 조선의 산미 증식계획을 해서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게 해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회사정은 또 재정을 했다가 또 폐지를 하죠 문화정치 때 농촌진흥운동 벌였고요 그리고 병참 기지화 정책도 아울러 1940년대에 실시를 했죠 즉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전전쟁 하면서 모든 것을 조선을 병참화시킨 거죠 국제보상운동이 나오고 물산장려운동이 나오죠 국제보상운동은 나라의 부채를 갖다 갚는다는 그런 운동이죠 소위해서 1905년 일사득약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돈만 써라 해서 엄청난 차관을 주죠 그래서 나라의 부채를 갖다가 갚자 그런 것이 국제보상운동이죠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면서 문화정치를 하면서 일본의 자본이 조선으로 밀려오면서 관세가 철폐가 되면서 일어났던 거기에 부응해서 일어났던 국산품 애용 장려운동인데 결국은 여러가지 일본의 방해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서 물산장려운동은 실패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도대 설명드립니다 3.1운동 나옵니다 3.1운동은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에 외쳤죠 그러면서 대한 독립선언서 다른 말로 무호 독립선언서라고 그러죠 2.8 독립선언 일본 동경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계속 몇몇이 흐름을 하다가 마침내 3.1운동을 파고 3.1주 태어간에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참석은 안했지만 참석된 독립단체 대표들은 자수를 해서 자수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전향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3.1운동의 영향으로 만주 러시아 또 미주 이런 데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독립적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상하이에서 모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면서 임시정부가 수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었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됐죠 그 대표적인 기관이 연통제 교통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외교정책의 실책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면서 1923년도에 국민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승만은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서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지도체제 또 국무령중심주석체제 이런 식으로 지도체제가 개편이 되는데 그 지도체제의 개편 부분을 갖다가 1923년도 국민 대표회의 개최에부터 김구 주석 때까지의 순차적인 그런 팩트를 갖다가 잘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9년에 있었던 사메르 운동이 기폭제가 돼서 특히 그 저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무장 자 대표적인 것이 1920년도 6월 때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10월 때에 있었던 청산이 대척 그 다음에 이 청산이 대척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 1200명 이상을 사살했던 아주 큰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보복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간도참변이에요 이 간도참변들을 말미암아 우리 독립군들이 러시아 쪽으로 이제 그 이주를 하게 도망간다 하여튼 그걸로 가죠 거기서 또 자유시 참변을 갖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또 만주 쪽으로 다시 와서 독립군이 그동안 흩어졌다는 것이 다시 또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군들의 어떤 통합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삼부통합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의혈단과 한인의국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이라고 단재 신치원 선생이 이제 만들어진 문구고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김원봉 이 의혈단을 만들고 또 민족혁명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또 조선의용대까지 창설하게 되는 거죠 한인의국당은 1931년도 위축되었던 임시정보를 되살리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홍코 공원 폭탄 사건 또 이봉창 의사의 일본 구강 마차 수리탄 투척 사건 이런 게 있었죠 특히 윤봉길 의사의 홍코 공원 도시락 폭탄 사건은 그동안 조선에게 감정이 안 좋았던 중국인들에게 많은 감명을 줘서 이후 중국의 장계석이죠 전폭적인 지혈을 맞는 그런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원봉과 김구는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현상금이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1930년대 무장 독립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중일전쟁이 터지고 만주사빈이 터지면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그런 시기에 우리의 한국 독립군들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또 조선 혁명군의 양세봉 이 밖에 조선의용대 한국강복군이 창설되죠 1941년도에 이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시대 조선 일제통치 때 문명의 퇴치운동이 잠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정치 소위 규만정치 시대 이후에 일본의 시기별로 통치시기 때 있었던 거죠 이때 문명 소위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눈을 깨우치자 개몽운동이죠 약이 설입되고 한글 보급하고 문자보급운동이 조선일보에서 시작됐고 분화로드운동 분화로드운동은 가자민중 속으로 러시아 용어인데 이것이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926년도에는 60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60만세운동은 순종의 장례식이죠 인사일 때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들이 연합해서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주의 계열이 사전에 미리 발각해서 거기는 검거가 되고 학생들에 의해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죠 6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광주학생운동은 1929년도 11월달이죠 광주 여학생이죠 일본 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소위 실용했던 것이 빌미가 돼서 서로 폭력이 벌어졌는데 편파적인 일본 경찰에 항의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1927년경에 신간회가 결성이 됐죠 신간회와 신민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로로 신민회를 했는데 신민회는 1907년도 다시 얘기해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기울어진 국권을 되살리고 또 공화정의 어떤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조선 안창호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서간도 북간도 있죠 그쪽에서 신민회가 활동을 많이 했죠 자기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신민회와 신간회를 잘 구분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신간회협회 신민회를 제가 지문했습니다 구분 잘하세요 자 이제 근대로 넘어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나오죠 1945년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갖다가 최초로 언급했던 것은 카이로회담이고 그 다음에 포츠담선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945년도에 얄타회담 때 일본의 폐망이 거의 시간 문제죠 이때 소련군이 참전까지 하면서 우리나라의 광복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맞춰서 우리 여웅영 또 안재웅 이런 분들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해방이 됐습니다 국도분난과 미군적인 실시가 나오죠 해방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연합군들에 의해서 해방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점령군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는 소련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군정을 출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삼국 미국 영국 소련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나온 것이 신탁통치안입니다 신탁통치안은 한 5년간 조선을 신탁통치를 하는데 딱 5년이 아니라 빠르면 2년 안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선에 정부가 설립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외상회의인데 이것이 왜곡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반탁 신탁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국내 내분이 일어났던 아주 불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때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 신탁통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탁통치안을 갖다가 찬성하는 문의만 받아들이자 아니다 여러가지의 안을 갖다가 제기한 단체도 받아들이자 1차 2차 계속 서로 회담을 하지만 결렬되어버리죠 그런 와중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나고 나자마자 이승만이가 정읍에서 발언했죠 지금 미소공동위원회의 한 꼬락선을 보니 지금 답이 없다 그러니 일단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보를 수립하자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화들짝 놀라서 만든 것이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세부적인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남북이 갈리게 생겼어요 그러니 우리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뭡니까 삼천만 동포에게 웃고 한다라는 그런 웃고 하면서 김규식 선생과 함께 북으로 넘어가서 북의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열게 되죠 어떻게 이루어진 우리의 해방인데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질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받지만 유야무야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제주 4.3 사건 또 여수 순천 사건 10월 19일 사건 이것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안타깝게 남북으로 갈린 상태에서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해 5월 10일 남반반의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죠 물론 제주지역을 빼고요 제주 4.3 사건 때문에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바로 또 뭡니까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이제 제정이 되죠 반민법이죠 반민특위 하지만 이 반민특위는 뭡니까 국회 프락치 사건 등 이승만 정권의 미온적인 어떤 미협조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유야무야 이것이 소멸되고 맙니다 바로 이 반민특위가 이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재까지 친일파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때 농지개혁법도 실시가 됩니다 1949년도에 정부가 수립하면서 이제 농지개혁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 경제적인 여러 여건을 가지고 실시를 못하다가 6.25가 터지는 해에 이것이 농지개혁이 실시가 되었어요 참고적으로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배분 그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상 그죠 유상 매수에서 유상으로 이제 하는 그래서 1인당 3정보로 이렇게 제안해서 이제 농지개혁법을 실시해서 많은 농민들이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가게 되었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어떤 그 흐름 인천 상륙작전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 3일 만에 서울이 그 저 그 저 저 이 합당당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대전까지 쳐들어가면서 부산까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인천 상륙작전 또 일사후퇴 휴전협정 또 방공 포로석방 이러면서 방공포로석방 사건 이외에 한국과 미국 간의 산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돼서 오늘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점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오는 거죠 자 근데 자 이승만의 장기지권 나옵니다 1948년도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노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아마 대통령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자 발체개혁 나오죠 자 발체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간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이 간선제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표를 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후에 자기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많은 부분이 낙선을 하게 돼서 간선제로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법을 바꾼 거죠 그게 발체개혁입니다 자 1954년도에 사사오입개혁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자 발체개혁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사사오입 즉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136표에 표를 얻어야지만이 이것이 가결이 되는데 135표밖에 안 돼서 불결이 되었다가 이상한 논리죠 사사오입해가지고서 이것이 그냥 또 타결된 거죠 이러면서 사실 대통령이 됐죠 자 이렇게 뭐 그냥 거의 억지 논리로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이가 결국은 뭡니까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자기의 측근인 이기붕 부통령을 갖다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관권에서 부정을 했던 그런 선거인데요 결국 이것이 4.15혁명까지 가면서 결국은 하야를 하게 돼서 하와이로 망명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죠 자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이제 간단한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장면 내각이 이제 이제 오기 전에 허정의 과도정부가 이제 거치죠 이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원 내각제가 됩니다 이때 초대 대통령은 장면 아 저 저 윤보선 그리고 이제 초대 수상은 장면이 됐는데 결국 9개월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말죠 자 그러면서 이제 5.16 군사정변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박정희 소위 국가재건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죠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군정을 실시하고 민정이왕을 약속하면서 바로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는 원래 장면 정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지만은 9개월 1년도 못 가서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는 군사정변과 아울러서 계획을 실시하게 된 거죠 자 박정희 정부가 이제 제3공항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박정희 정부 자 국가재건 최고의 회의를 거쳐서 민정이왕 그런 와중에 민간으로 이제 탈바꿈해서 대통령이 출마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루어졌던 거 오로지 돈만 돈도 큰 돈도 아니고요 뭐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생과 시민들한테 많은 이제 분노를 자아내게 해서 시위가 있었죠 육성 시위도 일어났고요 결국은 그냥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냥 강제로 진압시켜버리죠 그리고 한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베트남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의 브라운 각서 그렇죠 국무장관이 미국에서 베트남 파병에 협조를 해주면은 한국의 군사적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조를 받고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되면서 이때 어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상선성에 있는 어떤 원인 제공을 해줬죠 자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해서 초반에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또 삼선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삼선 개헌은 뭡니까 다시 여기서 대통령 한 번 더 더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선 개헌이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박정희 대통령은 정적인 김대중 후보를 갖다가 93만 평가하여 그 차이로 물리치고 다시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됩니다 이러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시작해서 1차부터 4차까지 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을 하고 또 이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도 1970년도에 개통을 시키고 또 1970년도에 새마을운동도 움직이면서 후진국에서 어떤 모델의 국가로도 이렇게 또 했던 그것이 박정희 정부였던 거죠 세마을운동은 또 유네스코 또 기록문화유산에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매년 연 10% 정도의 경제성리를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소까지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그저 이런 전태일 분신사건이라는 암울한 사건도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유신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5.16 군사정변이 이어서 3선 개헌까지 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유신체제를 또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제4공화국이죠 자 이 유신헌법은 엄청난 겁니다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사실상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한 그런 법이죠 대통령의 권한은 무한대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가장 긴급조치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권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갖다가 3분의 1을 갖다가 자기 대통령의 권한으로 뽑고 이런 엄청난 대통령의 권한이 부여됐던 거죠 그리고 또 중임제는 철폐가 돼서 사실상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또 YH 사건이 터집니다 YH 사건은 가발공장인데 가발공장 사장이 소위 얘기해서 도망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YH 여공들이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이때 당시에 김영삼 야당 총재죠 당사에 가서 농송을 벌였는데 그런 와중에 김영삼 총재가 YH 사건을 빌밀해서 이제 대여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영삼 총재는 제명을 당하게 일으키게 되고 그 제명에 이어서 반발을 일으켜서 그것이 부산 마산 사태의 항쟁으로 비하가 됩니다 자 부산 마산의 민주화 항쟁의 절점에 다를 때 결국 19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측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을 맞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12족 사태입니다 자 7.4 남북공동성정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또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놨어요 소위 7.4 남북공동성명 북한과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 남한과 북한 간의 소위 남북공동, 민족 대단결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거죠 물론 이런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이면에는 미국의 어떤 권유, 압력,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전세계적인 이데올룩의 완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정치적으로 섞여서 이런 7.4 남북공동성명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대한민국 남한은 유신체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북한은 김일성, 일단 북제체로 오히려 더 굳혀졌죠 그렇게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6 사태 이후 제5공화국, 소위 전두환 정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소위 12.12 사태 정성화 그때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했던 그런 구태타 사건이죠 이러면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의 봄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다시 가서 1979년도 12.12 사태 이후 1980년도에 민주화운동이 노도같이 일어났을 때 이 기간까지를 서울의 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바로 이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이때는 민주화운동이라 광주 사태였죠 그래서 피로, 얼룩진 정말 우리 군대에서 가장 암울하고 잊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건 이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진범을 이룬, 아직도 해결이 덜 돼 있는 거죠 5.18 민주화운동은 역시 또 세계 유리스코 기록문화유산에서 등재가 돼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제 노태우 정부가 나오네요 노태우 정부가 있기 전까지는 1987에 있었던 6월 항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결국은 4.13 호원을 장담했던 전두환에 이어서 그해 6.25 선언이 발표되면서 결국은 직선제의에서 노태우가 다시 한번 군부 세력의 마지막에 되겠죠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 공산국가 특히 소련,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때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죠 1973년 때 박정희 정권 때 6.23 선언이 있었어요 그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때 비로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거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졌던 사실으로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꼭 이거 나오는 문구입니다 아, 이게 6월 민주항쟁이 지금 나왔네요 6월 민주항쟁이 앞에 나왔어야 하는 건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월 민주항쟁 1987, 우리 영화도 한번 봤죠 이해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도 벌어졌고 또 박종철 군 고문치 사건 있죠 억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이런 거 봤죠 영화에도 처음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한열 군이 대모하다가 체류탄 맞고서 사망했던 사건이 발생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은 대통령 직선제였다라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가 나오죠 김영삼 정부는 최초의 문민정부죠 이때 금융신명제, 또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그리고 역사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지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사형까지 구형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김영삼 사형 언도까지, 물론 사형은 당연히 안 하겠죠 이때 정부였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던 김영삼 정부가 아주 개혁정치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후반기에 가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OECD 경제, 협력국에 가입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회를 들어간다 싶었더니만은 IMF 사퇴를 당하게 되죠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방에 무너지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들이 그냥 졸지에 직장을 잃고 했던 이런 암울했던 시기가 또 있었죠 이러면서 다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여야 정권이 교재됐던 대통령이 당사자였죠 이때 IMF 구제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노서정 위원회를 만들고 또 우리 근무호기 운동 기억나시죠? 근무호기 은행에 따라서 돈을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나라의 어떤 경제적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노서정 위원회도 열고 결과적으로 이런 IMF의 구제금융을 갖다가 조기에 상환하는 그런 성과를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작용 정규직, 정규직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취직을 하게 되면 보통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용어 자체는 사실 별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많이 지금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김대중 정부의 특이한 사항은 뭡니까? 햇볕 정책이죠 소위 얘기해서 동독과 소독이 통일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햇볕 정책을 모멘트리해서 벤치마킹을 한 거겠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이다 당연히 한민족,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빠른 시간 내에 통일하자 그런 거죠 1945년도 광복 이후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반세기가 지났죠 이러면서 김재중 대통령은 2000년도 6월 15일 북한의 김정일과 국방위원장이죠 그때 당시 남북공동선언을 하면서 그야말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때 당시에 김재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남북 화해무두가 진전이 되면서 개성공단도 조성하게 되고 또 경의선도 복구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정지영 현대그룹 회장이죠 서울을 수백관을 가지고서 북한에 가서 고향도 방문하게 아주 남한과 북한이 화해무두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 금강산 육로 관광도 추진했다라는 것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대충 지금 우리 선사시대 구석시대부터 지금 김대중 정부까지 나름대로 그동안 실지영에 출제됐던 부분을 갖다 이렇게 제가 이제 시대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죠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 잘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도 마지막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올 한해 시험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한국 정부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